자, 이유길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꽤 무거워요 어느 정도 무게 많이 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피치휠과 모듈레이션이 있고요 61건반입니다 그리고 DEW 컨트롤 그리고 뭐 탭템퍼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 다 바꾸실 오 이거 색깔 바뀌는 거 막 보이시죠? 일단 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또 이게 오우 예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서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 여기서 눌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 기본 기능들 그 다음에 컨트롤도 챙기고 좀 간지도 챙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그 구성에서 이쪽에 이제 뭐 페이더하고 노브하고 버튼하고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것만 가지고도 직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으아 무거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뒤쪽에 이제 뭐 파워 그리고 usb 단자 미디 인아웃 그리고 페달 3개 있고요 밑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빨갛고 패킹만 있습니다 빨갛고 패킹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밑에가 이렇게 비어있는 소프트 건반이고요 옆면도 뭐 딱히 옆면은 뭐 딱히 없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저희는 나 여기 쓰고 있니? 쓰고 있죠 아 쓰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는 또 여기 앞에다가 엄청난 컨트롤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요새 저희가 그 아카이 걸 좀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아카이 거에서 조금 이제 사이즈업을 좀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반을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카이 프로페셔널 MPK261이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요거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약간은 다기능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출시되어 있는 가격은 57만 5천원 네 이거보다도 조금 비싸요 이 해머88보다도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건반 수와 터치에 집중을 한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DAW와의 연동 그리고 여러가지 컨트롤의 가능성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DAW를 PC 말고 이걸로 직접 조작하고 막 이렇게 막 다양한 노브들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차피 책상 밑에다 박아놓고 나는 그냥 이거 칠 때만 꺼내서 친다 이쪽까지 손이 갈 일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기능이 많지 않은 마스터 건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동되는 거 그 오토매팅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며칠 얼마 전에 몇 개를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도 어느 정도 맵핑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작은 사이즈들은 기본 뭐 재생, 멈춤, 녹음 이런 기능들 위주로 된다면은 얘는 연동시킬 수 있는 노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런 슬라이드노브에서부터 해서 뭐 여기 패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 플레이, 녹음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 DAW 컨트롤러 왔다갔다 하는 기능들 뭐 옥타브 업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타임디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사이트 상에서 한번 정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카이 퍼포먼스 키보드 컨트롤러 MPK26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오버뷰 한번 볼게요 오버뷰 뭐라는 거죠? 네 웰컴 투 더 월든 VIP 뮤직 소프트웨어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라는지 궁금할 때는 요새는 너무 잘 돼 있는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우 좋아라 그렇습니다 자 향상된 워크플로우 VIP 음악 소프트웨어에서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여기에 뭐 다양한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뭐 여기에 뭐 61개 세미에이트 키 8개 지정한 노브 페이더 및 스위치 뭐 이런 것들 RGB 피드백이 있는 16개의 MP 스타일 패드 이런 거요 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여기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61개 세미에이트 풀사이즈 건반과 프리미엄 피아노 스타일 건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정품 mpc 기능 네 여기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뭐 소프트웨어도 주네요 mpc 에센셜 하이브리드 3 뭐 무슨 ata 트위스트 웨이블턴 라이브 라이트 이런 것들 제공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이 주네요 자 여기에 또 풍모 풍모가 보시죠 네 애프터 터치 기능이 있어요 애프터 터치 기능은 이제 이런 거죠 누른 다음에 한번 더 꽉 누르면 비브라터 먹고 막 이런 네 그 다음에 뭐 24개 할당 가능한 큐리크 컨트롤러 노브 페이더 스위치 페이더 및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핀 미디 입출력이 있는 USB 미디 포트 있구요 그 다음에 네 이 DAW 를 만질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네 두개 여기 풋스위치 단자가 있구요 익스프레션 페달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었던 16개의 mpc 스타일 패드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명세서 그쵸 요 명세서가 이제 저희가 되겠죠 스펙 되겠죠 스펙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큐링크 컨트롤 하면은 노브 페이더 스위치 이렇게 되어있죠 노브 페이더 스위치 네 8개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아르페지에이터 기능도 있고 여기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가시면은 여기 뭐 유저 가이드 라든가 필요한 것들 퀵 스타트 가이드 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자 서포트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뭐 이런 거 있네요 셋업 뭐 스튜디오 1에서 이제 어떻게 셋업하느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여기서 한번 알아볼 거에요 아카이 mpk2 시리즈 셋업 스테인버거 큐베이스 큐베이스와 함께 셋업하는 과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프리셋에 지금 텐 큐베이스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거 돌리면은 뭐 스튜디오 1이나 로직 뭐 쏘나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DAW에 맞춰서 배터리 4도 있구요 스타일러스도 있고 뭐 아예 그런 가상 악기 하나하나 연동을 시킬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번에 해당하는 큐베이스 해놨구요 프로툴 9번 스튜디오 1 8번 리즌 7번 오 그렇습니다 1번은 뭘까요? 1번은 라이브 라이트 그 다음에 mpc구요 2번은 네 그래서 저희는 10번에 해당하는 큐베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자 큐베이스로 바꾼 다음에 이제 글로벌 버튼으로 누르고 들어가서 소스를 익스터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을 보시는 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셋업에서 제너럴 리모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해요 그리고 다운받은 이 xml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기 해당하는 정보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이 맵핑을 여기서 직접 이제 이 아카이오 mpk 시리즈를 위해서 해놓은 맵핑이 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 플러그인 인포메이션 열어갖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링크는 저희가 이제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베이스 내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너럴 리모트에 mpk261이 여기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맵핑이 되어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k1234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컨탁을 직접 믹서 볼륨을 조절해 주실 수 있고 스테레오 인과 스테레오 아웃 볼륨을 조절해 주실 수 있게 지금 이게 키맵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서에서 한번 볼게요 믹서에서 자 스테레오 아웃 자 지금 4번에 연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노브로 이런 식으로 패닝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뮤트 좋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만지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컨탁을 지금 하나 새로 불렀잖아요 컨탁 부른 거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고 역시나 패닝 진짜 되게 노브가 엄청 디테일하게 움직여서 좋네요 센터로 가자 센터 오 센터한 거 센터한 거 1, 1이야 라이트 1, 레프트 1 요거는 뭐 마우스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냥 컨트롤 누르고 찍어주면 네 센터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역시 뮤트 뮤트 들어갑니다 각각의 볼륨 편하네요 네 다 조절해 줄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믹서 창을 나와서 여기서 스톱 플레이 스톱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레코딩 전부 다 가능합니다 스톱 하고 나서 앞으로 가서 듣습니다 편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추신 다음에 여기 있는 DAW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네요 편하죠 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녹음 누르면 이제 밑에서 녹음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지 누르고 정지 누르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드럼에서 할 수 있느냐 우리 또 이 MPC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MPC 패드 이렇게 되면은 음 음 음 이렇게 하죠 음 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위로 하면 위로 하면 또 피아노 위로 하면 또 피아노 또 여기서도 어느 정도 나긴 하겠죠 나죠 그렇죠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치실 분 없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세요 네 이렇게 소프트 건반이라서 이런거 하시는데 되게 편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맵핑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건반 자체도 소프트 터치이면서 어 풀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시는데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또 6일권이고요 연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건반에서 이게 먹진 않네요 역시 이게 먹는 악기가 나와야 이거는 이제 먹는 소스를 불러야죠 그렇죠 먹는 소스를 불러야겠죠 네 올간 같은거 부르면은 바로 먹습니다 오르간 한번 불러보죠 네 올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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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는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올간용도 보여드리고 편안하게 아무거나 일단 먼저 불러볼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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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거야? 저기 아까 무슨 터치라고 했죠? 아 애프터 터치요? 음 음 들리시죠? 오 오줄레이션이 그 더 격할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쵸 음 음 음 음 어 네 애프터 터치 기능까지 활용할 수 네 네 요렇게 아카이 프로페셔널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붙이기만 하면 맞아요 굉장히 이게 저도 사실은 붙여서 쓰진 않거든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어 저는 이제 키보드로 하는거에요 워낙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안 붙이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되게 뭐 앞에다가 그냥 컴퓨터 놓고 키보드 굳이 이렇게 위로 안 만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척척척척척하면 익숙해지면은 저는 되게 조작 같은 것도 엄청 빨라질 것 같고 그쵸 빠를 것 같아요 네 직관적이구요 뭐 하고 하고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을 건반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맵핑 하셔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요 아카이 프로페셔널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처럼 또 그냥 마우스와 키보드 자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굳이 뭐 추천해 드릴 건 아닌데 애초에 좀 이런 직관적인 작업 환경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도 저는 나름 되게 괜찮은 맞아요 빠를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취향 차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워크플로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MPK 261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동작이 재밌고 컨트롤하기가 재밌는 프로페셔널 모델이었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